연예투데이 20년 만에 대학 3, 4기가 된다고 하는데요. 장동건은 오는 봄학기부터 한 사이버대학교에 문화예술경영학과의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하죠. 한 매체에 따르면 그는 학부과정부터 시작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반면 학교에 교수로 변신한 스타도 있습니다. 바로 배우 이유리인데요. 이유리는 서울의 한 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 겸임교수로 임명돼 2015학년도 신입생들의 연기수업을 맡아 후배들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